오늘 경기는 맑고 쾌적한 날씨 속의 양팀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해설의 민훈기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훈기입니다. 양팀 모두 최선을 다해서 경기장을 차지해주신 팬들에게 멋진 승부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잘 잡아줬습니다.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이 선수, 오늘 몸이 가벼워 보여요? 2구단지입니다. 내야의 높게 뜬 공! 수비수가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잘 잡아줘..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이 선수, 오늘 몸이 가벼워 보여요? 공이 좋네요. 스트라이크! 투수, 공이 좋네요. 2구단지입니다. 공 좋은데요? 스트라이크? 이렇게 던지면, 타자 입장에서는.. 3구 잡았습니다! 삼진! 중요한 순간, 투수가 잘 막아내면서 공수교대됩니다. 고척입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스트라이크! 좋은 볼이네요. 스트라이크! 배트를.. 2구째! 아주 잘 고르네요. 볼! 3구 갑니다. 아홍공입니다. 스트라이크! 배트를 내지 못하네요. 4구째! 사다가 완벽하게 쏘았습니다! 삼진! 아웃! 원아웃!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자, 기대를 해봅니다. 1구 갑니다. 타자, 공을 잘 보는데요? 볼! 2구! 투수, 밑트지를 해보지만, 볼입니다. 투수! 3구 던집니다. 오, 좋네요. 스트라이크! 이렇게 던지면, 타자 입장에서는 바라보.. 4구! 스트라이크! 투수! 좋은 피칭! 이렇게 던지면, 타자 입장에서는 바라볼 수 밖에 없어요. 5구째! 볼! 6구! 파워! 7구째! 9구! 3구! 9구! 9구! 연습생 신화, 장종원 선수가 타석에 등장합니다. 한국프로야구를 대표했던 홈런 타자죠. 특히 총알같은..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이 선수, 오늘 몸이 가벼워 보여요. 다른 컷쪽으로 끼나나갑니다. 공견수! 제자리에서 처리합니다. 스코어는 0대0. 고척입니다. 투수, 1구! 스트라이크! 원 나싱, 투수, 공을 뿌립니다. 공 반개 정도 빠졌네요. 볼! 원 앤 원 볼 카운트. 투수, 공을 뿌립니다. 맞습니다! 홈런 한 방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NC 다이노스의 저력이 여기서 나오네요. 타석에 라이언킹 이승엽 선수가 등장합니다.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홈런 타자. 킥! 투심의 달인 송은범 선수가 나옵니다. 마운드에서 찡그린 표정을 하면 그날 컨디션이 좋은 날입니다. 깔터로 날아가는 타구! 미수가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쉽게 처리하죠.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이 선수, 오늘 몸이 가벼워보여요. 기대해봅니다. 파울로 걷어냅니다. 타이밍은 좋았어요. 스윙 스트라이크! 3구째! 도루가 돌아가면서 아웃입니다!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이 선수, 오늘 몸이 가벼워보여요. 더욱백 공격으로 기간이 가벼워보여요. 파오울 공격으로 기간이 가벼워보여요. 파 asked for three, 바로 공격으로 기간이 가벼워보여요? 파 오일로 걷어버린다. 파 나와벅이 넘어가면서 도루가 가능해요. 파을, 타이밍은 높은 곳으로 기간이 가벼워보여요.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네요. 4구째 여기까지 바람이 느껴집니다 성진 이번 유닛 실점을 허용한 채 마지막 공격으로 돌입합니다 선두사자 출루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찬스를 일단 만들어야죠 1구 갑니다 손을 치르는 피칭 2구째 제3구 타이밍을 전혀 맞추지 못하네요 4구째 성진입니다 성진 기대해봅니다 베타가 등장합니다 감독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좋은 볼이네요 스트라이크 베트를 내지 못하네요 투수 2구 던집니다 벨을 치르는 피칭 스트라이크 투수 3구 던집니다 3구 던집니다 파울 파울 4구 스윙 승진 타자의 타이밍이 타석에 타자가 늘어섭니다 오늘 선수의 표정이 무덤덤해 보입니다 여기서 대타가 등장합니다 감독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주 잘 고르네요 볼 원 볼 투수 공을 뿌립니다 너무 좋은데요 스트라이크 그냥 바라만 봅니다 제3구 투수 좋은 볼이네요 스트라이크 4구째 멀리 날아갑니다 수비수가 쉽게 처리합니다 경기 내용은 흥미진진했지만 아쉽게도 패하면서 순위 경쟁에 목구름이 끼게 됐습니다 오늘 패배로 느끼는 게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정을 해서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정우영 해설 민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의 마지막으로 민훈기 해설위원 투수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기가막힌 투수교체의 타이밍인데요 투수 공을 뿌립니다 스윙 타자허치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다 쳤습니다 일루스 잡았습니다 아우십니다 판단이 정말 빨랐네요 타석에 꽃범호 이범호 선수가 등장합니다 말로의 사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뛰어난 장타력 리그 최정상급의 수비를 갖춘 선수였습니다 일루스가 공을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선수의 몸이 정말 가벼워 보입니다 뭐든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오늘 이 타자는 공을 거꾸로 잡고 쳐도 안타를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네요 타자가 속수무책... 이제 경기는 9회 말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기이닝이죠 1구 갑니다 첫승이다 2루수 캐치 대입 무사 주자 1로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자 기대가 되는데요 투수 공이 좋네요 2구째 세트와 공의 거리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기가 막힌 공입니다 제3구 서등냐스 정지 정지 타구 담장 밖으로 넘어가 오늘 경기 승리를 창지면서 팀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오늘 같은 경기력 승패는 갈렸지만 양팀 모두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정우영 해설 민운기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경기는 맑고 쾌적한 날씨 속의 양팀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해설의 민운기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운기입니다 양팀 모두 최선을 다해서 경기장을 찾아주신 팬들에게 멋진 승부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유희왕 유희관 선수가 마운드에 등판합니다 구속은 느리지만 정교한 제구력을 바탕으로 마운드에서 타자들을 제압합니다 2구 던집니다 2구 던집니다 스트라이크 제3구 타이밍을 전혀 맞추지 못하네요 3구 갑니다 3구 갑니다 썼습니다 안탑니다 잘 맞았습니다 1호에서 노하우 주자 1로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다음 투수가 마운드를 향해 올라옵니다 투수 초구 던진 투수 좋은 볼이네요 스트라이크 원 나싱 투수 공을 뿌립니다 파울 3구 갑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살짝 높았죠 5구 파울 6구째 여기까지 바람이 느껴집니다 삼진아 송집사 송집안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한국프로야구 레전드 중에 한명이고 특히 꾸준함을 대표했던 KBO의 5툴 플레이어였습니다 성공 스트라이크 투수 공이 좋네요 투수 3구 던집니다 오른쪽으로 크게 뻗어낸 타구 오익수 천천히 이동하며 잡았습니다 잘 잡아줬습니다 투아웃 주자 1로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잘 맞았습니다 좌중간으로 날아간 혀하고 안탑니다 잘 맞았습니다 1로로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이 선수 오늘 몸이 가벼워 보여요 오늘 첫 타석이죠 투수 아주 살짝 빠졌죠 2구째 2구째 안탈을 쳐냅니다 공이 배트 중심에 맞았어요 자 기대해봅니다 자 기대해봅니다 여기서 수비로 넘어갑니다 찬스에서 집중력이 좋았어요 타 투수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투수 1구 와인답 공이 밖으로 빠졌습니다 볼 원 볼 투수 공을 뿌립니다 볼 타자가 선구하니 좋군요 투수 공을 뿌립니다 파월로 걷어냅니다 4구째 쳤습니다 유격수 세이브 평화왕 강정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한국프라야구 최고의 파워형 유격수로서 투수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장군입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투수 스트라이크 투수 좋은 피칭 이렇게 던지면 타자이 2구 참루수가 공 잡았습니다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오늘 몸이 가벼워보여요 오늘 괜찮아보여요 2구 던집니다 스윙 타이밍을 전혀 맞추지 못하네요 3구 갑니다 밖으로 빠지는 공 볼입니다 4구째 4구 췄습니다 깔끔하게 안타를 칩니다 공이 배트 중심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1사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기대가 됩니다 잘 맞았다 생각했는데 경살타 투아웃 투수 허용하며 추격을 허용합니다 오늘 경기 승리를 챙기며 팀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매경기 중요한 경기지만 특히 오늘 경기의 승리는 값진 승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선수들 수고 많았습니다 캐스터 정우영 해설 민운기 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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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캐스터 정우영입니다 경기장 밖에서부터 양 팀 팬들의 장외 응원전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운기입니다 양 팀 모두 최선을 다해서 경기장을 찾아주신 팬들에게 멋진 승부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노아웃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초구 던집니다 모든 야수를 정지 정지 타구 담장 밖으로 넘어갑니다 임팩트에 있는 한방 파워를 어필하고 있습니다 SSD 랜더스의 저력이 여기서 나오네요 무사 타석의 타자가 들어섭니다 자 기대해봅니다 타 아 감독이 결국 투수교체 카드를 꺼냅니다 적절한 투수교체 타이밍이라고 보입니다 투수 초구 던집니다 쳤습니다 아웃입니다 잘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힘이 타석의 헐크 이만수 선수가 등장합니다 케이비어리그에 많은 1억 1억을 보유하고 있어서 최초의 사나이라고도 불립니다 한국프라그 역사상 최고의 포수로 평가받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구째 좋습니다 큽니다 수비수가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좋은 수비를 타석의 타자 등장합니다 이 선수 오늘 몸이 가벼워 보여요 자 기대를 해봅니다 투수 1구 파워벅 제 2구 쳤습니다 이루스가 포옹을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스코어는 0대1 대전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타석에 이정훈 선수가 등장합니다 1987년 신인왕으로 화려한 신고식을 했고요 뛰어난 타격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투수 2구 던집니다 고용공입니다 스트라이크 투수 공이 좋네요 투수 3구 던집니다 최고좋은데요 스트라이크 4구 쳤습니다 유격수가 공잡았습니다 원아웃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다음 투수가 마운드를 향해 올라옵니다 기가막힌 투수교체 타이밍인데요 4 파자가 선구하니 좋군요 제 2구 4 제 3구 공이 밖으로 빠졌습니다 4 아주 살짝 빠졌죠 4구째 너무 좋네요 스트라이크 이렇게 던지면 타자 입장에서는 바라볼 수 밖에 없어요 5구째 스트라이크 투수 좋은 피칭 이렇게 던지면 3볼 투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다 쳤습니다 투수 잡아서 빠른 처리 빠른 처리로 아웃카운트를 잡아냈습니다 연습생 신화 장종원 선수가 타석에 등장합니다 한국프로야구를 대표했던 홈런 타자죠 특히 총알같은 타구로 담장을 넘기는 홈런이 전매특허였던 이그스의 레전드입니다 투수 2구 던집니다 투수 2구 던집니다 쳤습니다 수비수가 안전하게 반전하게 슈퍼맨 슈퍼맨 수술 안녕하세요. 오늘 중계를 맡은 캐스터 정우영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명승부를 연출하는 두 팀의 경기 민훈기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훈기입니다. 양팀 선수들 모두 페어플레이로 오늘 야구장을 찾아주신 어린 팬들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이 없는 공에 스윙을 했습니다. 2-9 쳤습니다. 깔끔하게 안타를 칩니다. 이번 안타는 그야말로 만들어낸 안타... 노하우.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기대해봅니다. 투수 1-9 일루즈아 스타트! 투자 세입입니다. 세입! 투수 2-9 던집니다. 트윙! 타자 허칩니다. 투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뿔... 공이 외야로 크게 날아갑니다! 아웃입니다! 세입! 원아웃! 투자 3루!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오늘 괜찮아 보여요. 트윙! 타자 허칩니다. 기가 막힌 공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리... 1루즈가 공을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잘 맞았다 생각했는데... 2-4 투자 3루!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1-9 갑니다. 홈스틸을 노립니다! 파울! 아웃!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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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어는 0대0! 이런 경기는 선취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1-9 갑니다. 홈! 타자 잘 왔네요. 헐! 대성불패 구대성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옵니다. 국제대회에서는 1번 킬러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상대 타자에게 등을 보인 채로 와인드업해서 공을 던지는 디셉션이 정말 좋았던 투수입니다. 2-1 볼카운트. 투수. 너무 좋은데요? 스트라이크. 5-9째. 좋습니다. 안 찹니다. 잘 맞았습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포도대장 박경환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2000년에 국내 최초로 4연 타석 홈런을 포함해서 전국수즌 MVP로 당해진 KBO 리그의 대표 안빵마님입니다. 1호에서! 노하우. 주자 1, 2, 1호.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기대해봅니다. 초고. 스트라이크. 투수 좋은 피칭을 하는군요. 2구째. 배트와 고흥의 거리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투수. 3구 던집니다. 쳤습니다. 정근호. 잡아서. 아웃.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이 선수 오늘 몸이 가벼워 보여요. 오늘 첫 타석이죠. 이루수가 호응을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이 선수는 뭐.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였습니다. 결국 승리를 챙기면서 향후 순위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합니다. 내 경기 중요한 경기지만 특히 오늘 경기의 승리는 이 선수는 뭐. 이 선수는 뭐. 이슈고. 안녕하세요. 오늘 중계를 맡은 캐스터 정호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웅기입니다. 양 팀 모두 꼭 이겨야 하는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사소한 거 하나에도 승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집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을 뿌립니다. 공이 외야로 크게 날아갑니다. 우입수가 끝까지 따라가서 아웃카운트를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이 선수 오늘 몸이 가벼워보여요? 오늘 첫 타석이죠? 스트라이크! 2구 공 좋은데요? 스트라이크? 3구 극적으로 배틀을 휘둘러봤지만 삼진아웃되고만 2사,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기대해봅니다. 공 좋은데요? 스트라이크? 배틀을 내지 못하네요. 제 2구 스트라이크! 타자, 공을 건들지도 못합니다. 3구 아, 이걸 안잡아주네요. 볼입니다. 4구 4구 렌트업점 날아가는 타구 아웃입니다. 잘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찬스를 살리지 못한채 공수교대됩니다. 아, 정말 아쉬운 기회였어요. 송창식 선수가 마운드에 등판합니다. 초구 던집니다. 라이넌 쪽 스트라이크 투수 2구 던집니다. 쳤습니다. 투수 잡아서 아웃입니다. 지금은 너무 맞추는데 원아웃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자, 기대를 해봅니다. 좋습니다. 투수 캐치 아웃됩니다. 아웃 지금은 너무 맞추는데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이 선수, 오늘 몸이 가벼워보여요. 오늘 첫 타석이죠? 볼! 투수 공을 뿌립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3구 갑니다. 볼! 4구째 맞습니다. 멀리 날아갑니다. 과익수 천천히 이동하면 결정적인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해 무실점으로 넘어갑니다. 투수 1구 던집니다. 쳤습니다. 유격수 잡았습니다. 송구가 빠집니다. 글러브에서 공을 한 번에 빼내지 못했어요.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이 선수, 오늘 몸이 가벼워보여요. 자, 기대를 해봅니다. 볼! 1볼 투수 공을 뿌립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원앤 원 볼 카운트 투수 찾습니다. 2로수 잡아서 아웃입니다. 지금 스윙은 조금 아쉽네요. 노시환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탈 감독이 대타 카드를 꺼내네요. 승부를 겁니다. 감독이 지금이 승부처라고 판단한거죠. 과감합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투수 2구 던집니다. 쳤습니다. 안타를 쳐냅니다. 유인도에 속지 않고 아주 깨끗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1호에서 스테이크 0 대 0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앞서 나갑니다. 이제부터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네요.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아드레넬링이 막 분비된다고 합니다. 연습투구 때 미트에 꽂히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기압이 확실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원 나싱 투수 공을 뿌립니다. 3구 쳤습니다. 일루스가 공을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이 선수는 뭐 2-4 주자 2루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자 기대가 되는데요. 좌익수가 끝까지 따라가 아웃카운트를 잡아냅니다. 치어리더 반중 선수들 모두 힘든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맞습니다. 볼 2구 기가 막힌 공입니다. 4구 4구 아가치고로 크게 날아갑니다. 아웃 됩니다. 아웃 좋은 수비를 보여줍니다.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이 선수 오늘 몸이 가벼워 보여요. 투수 1구 스테이크 스테이크 2구 던집니다. 가자 공 잘 보는데요? 볼 투수 공을 뿌립니다. 볼 볼 4구 4구 볼 볼 3구 멀리 날아갑니다. 수비수가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좋은 수비를 보여줍니다. 오늘 경기 승리를 챙기며 팀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이 좋은 분위기를 잘 유지해서 더욱 많은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